이화영 녹취록의 진실 이화영 녹취록의 진실 그게 사실이겠니? 아 그래요? 아니 쉬운 말로 가둬놓고 맨날 와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니가 산다 어쩌고저쩌고 회유 안될 사람이 어딨어 하긴 가족들 다 조사하고 만났으니까 그냥 이화영 한 사람만 그 사람이 법에서 검사들이 얘기했겠어 아이들 아이프 사둔에 팔촌까지 다 하면서 이렇게 안하면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검찰의 그 정도 능력이 또 있잖아 힘이 있고 아니 그렇게 제시하는 하는데 나 같아도 없는 얘기 이재명 대표 욕하겠다 근데 그거를 지금이라도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검찰의 강압 수사였다 뭐 이런 거를 그 자기 나름대로 이화영 이라는 사람이 소신 있게 밝히고 있는 거잖아 이게 밝혔는데 그게 또 녹취록 짜식기다 이렇게 해갖고 이화영 씨가 또 거기에 반박하잖아 그러니까 이화영 이라는 사람이 아마 자기 소신을 다 밝힐 거야 자기의 진실을 뭐 녹취록 전부를 틀어라 그러니까 녹취록이라는 게 살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이제는 이제는 아닌 걸 아니까 그리고 또 살라니까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또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입장 차이겠지만 정말 옥살이 하면서 검사가 맨날 둘러서 몇 년을 더 살게 한다 니 와이프를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누가 나도 나 같아도 없는 시나리오를 쓰겠어 그거는 진실이 아닌거지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거를 그 사람이 지금은 얘기하는 거잖아 잘 됐죠 not all that ㄴㄹ ㄴㄹ